뭐든 명령만 내리십시오, 메가트론님. 그건 에라크니드의 자리 아닙니까? 브레이크 다운! 맡은 일이 있잖아.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하는 일이야. 안 돼! 아, 이게 흐야아! 오, 마, 비친! 흠흠흠흠, 이 beneficial! 주시기야! 게앗! 히앗! 탐앗! 브레이크 다운! 바보같이 굴지 말고 나를 풀어주어! 브레이크 다운! 다시 어떻게 된 거야? 브레이크 다운!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. 메가트롯님을 넘겨라. 그러면 곱게 보내주겠다. 메가트롯님...